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속죄죄에 숨겨진 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2. 속죄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고 사람들을 영광시켜도 그것은 그런 감동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으셨어요. 무엇을 숨겨놓으셨죠? 복음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언제 빠져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속죄죄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지은 죄까지도 해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만일 기른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라는 말 있잖아요. 3절에 보면 만일 기른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하여 흠없는 성화지로 속죄죄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네, 목사라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교회 사약자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놀라운 죄가 있습니다. 놀라운 죄라는 말이 살이 나고 강도짓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부지중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러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러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며 이걸 사소한 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후는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10장에 보면 라답과 아비후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 함께 반드시 드려야 될 불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걸 갖다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방법대로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 때에 사람들이 때로는 세례의 왕. 두 번째는 엘리야. 세번째는 예레리야. 네번째는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자꾸 세례의 왕처럼 정의감 가지고 깨끗이 살자, 바르게 살자 이렇게 믿잖아요. 정의를 외치고 사회주의식으로 믿는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비주의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예수를 믿는거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과개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선지자적으로 율법주의나 정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레를 오고.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나를 누구로 알고 계시나요? 제자들에게 물어본거죠? 예, 예수님을 물어본거죠. 그랬을때 제자들이 대답했나요? 다수의 제자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할 것처럼 그냥 머리로 알면 안돼요.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해요. 그래서 아침에 말할 거에요. 각이 시켜요. 말씀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외워야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체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진짜 체험하려면 암성해야 해요. 암성도 중요해요. 그쵸? 진짜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부딪혀야 해요. 아맨. 이게 각인되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니까요. 문제만 만나면 그냥 숨어요. 예수 믿는다면 말하는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초대교에서 오도들은 어땠어요. 그 로마의 칼과 창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한 문제나 어떤 커뮤니티 사회 속에서 외톨이 될까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되니까 하나님은 자꾸 뿌리를 내리라고 문제를 주는거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문제만 만나면요. 육신적으로 베드로가 금방금방 돌아가잖아요.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블듯이 까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베드로를 굉장히 조롱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어요? 마가의 가락방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여전히 베드로의 체질은 뭐죠? 베드로의 체질은 여전히 아직도 그 옛날 것이 남아있는거에요. 그리스도의 체질은 아직도 그 옛날 것이 남아있는거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자기가 선빈 사상이 남아있는거죠. 유대인의 거룩한 홀리, 홀리 피플 사상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유대인의 아주 특이한 자기들의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거죠. 유대인의 체질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베드로가 자기 목숨도 아까웠지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거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거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거에요. 그리고 결단코 입당에 있는 음부의 본세, 재의 본세, 사단의 본세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주관하실거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마스터키를 갖고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주관하실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지않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거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주관하실거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구약에 제사가 있을거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주관하실거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조명시켜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것을 알려주기위해서 이 모든 제사가 있을거에요. 이 축복을 벌으면 늘 우리 삶의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영국의 로널드 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돼지를 봤어요. 이 돼지들은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돼지가 사람을 잘 안 따라가거든요. 도살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음이 위험이 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돼지들이 어떻게 당신을 잘 따라갑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큰 바구니에다가 만두콩을 이렇게 뒤에다 흘려놓은 거예요. 만두콩을 먹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만두콩을 먹으면서 결국은 죽잖아요. 사단이랑 우리 사람들에게 만두콩을 막 때려줍니다. 쾌락에 콩을 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콩들을 막 뿌립니다. 그것을 따라가다가 어른이 아니면 멸망할 거예요. 사단은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멸망의 콩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의 거살짝 같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스타에 빠지고 어떤 나약에 빠지고 어떤 성적인 충동에 빠져요.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진짜 기도하고 말씀 육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자꾸 지식의 수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뭐죠?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했죠. 말씀도 묵상 안 하죠. 말씀도 안 해오죠. 기도는 더 안 하죠. 예배는 더 잘 안 드리죠. 하나님 지혜를 주실 수 있나요? 지혜의 통보가 그리스도인데 지혜의 통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말을 믿고 한 번 3개월에만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미디어가 끊어집니다. 친구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체험 없이 세상에 나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넘는 거로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3세기 1장 1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포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죽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못 믿도록 만드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 나이가 있어요. 진짜 돈을 벌 나이는 결혼 전에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결혼을 하면 돈을 벌지 않아요. 쓸 것도 많고 투자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돈이 안 모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도널드 트러블처럼 부자고 부모님을 졌다는 문제는 다르겠지만 빌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건 걱정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커먼 센스로 생각해보라고. 혼자 있으면 자기가 조금만 조절하면 돈이 잘 모이잖아요. 결혼을 해보세요. 돈이 나갈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가 태어나고 있어요. 자녀에게 투자해야겠어요.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이 와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단과 하와를 세상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들을 복을 주시려고 결혼하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단과 하와가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돼서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약속만 찍히고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만 찍히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맞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보시고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신이 좋았더라 말하잖아요. 그 인간에게 신이 좋았더라 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장 찔절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예배가 망쳐졌어요. 예배를 해오보라고 제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죄부터 해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죠. 멸망을 시키려고 가까이 왔는데 하와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게 안 보이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뱀이 누구예요? 이게 마귀거든요. 이게 사막이거든요. 이게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짓이 뭐예요? 엄란하고 타락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리시켜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소중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놈이 귀신에 빠졌구나. 이런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짓이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짓이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짓이 아니면 안 돼요. 볼맛 많고 원망 많고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저보다 마귀시탄이. 교회가 어쩌고 말씀이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다 사담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는 크다 작다 이런 수준으로 말하는 거 전부 다 이러는 거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본이 거짓의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과 12절에 보면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에요 요한이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반드시 넘어갑니다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오늘 뭐를 명하시던 속죄죄를 명하신 거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만의 길을 간 거에요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성절도 거룩하고 성도도 거룩하라는 거에요 또 제사장도 거룩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레이기 4장 1절과 2절에 죄를 지치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에요 그래서 4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자손에게 말하이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속죄죄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고림동수 5장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연약하여서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예수 그리소를 몰랐을 때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톡에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때마다 예수 그리톡을 생각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라도 상관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첫번째 사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해맞는 여호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예수 그리톡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톡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톡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죄가 송아지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자고 그랬어요? 여왕은 보이실지도 않은데 여우와 앞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흡 받은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피를 가지고 해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피를 뿌리고 일곱 번이나 뿌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다 밑에 전부 다 뿌리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제사장의 그 피를 해맞에 들어가가지고 뿌리에 바르고 번제다 밑에 다 쏟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의 피냄새가 가득큼 교회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참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은 영문 밖에다가 저 밖에다가 영문 밖에다가 해마 밖에다가 갖다 버리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문 밖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불사라 버리라는 것이죠 두 가지 방식으로 태우는데 첫 번째 방식은 10절에 번제다 돼서 태우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두 번째는 진영밖이라고 해서 12절에 보세요 또 곧 성아지 전체를 진영밖과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에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삼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리라 예수님도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권한당하셨죠 그리고 갈보리 산으로 십자가 산으로 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단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리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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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잖아요 재와 사망은 다 끝나시잖아요 또 누가 보면 10장 10부절에 이 벨과 정갈, 이 사당, 마귀, 귀신의 시립을 완전히 밟아버린다고 하잖아요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검세를 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대와 사랑을 감사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corporatio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가 kg에 등장 ně 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аром 28 levar ниavant